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닥터진호입니다 네 유연입니다 싹센다가 이제 많이 저희가 컨텐츠도 올린 것도 있고 엄청 많죠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셨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제가 체험을 했고 이쯤에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점이라든지 리뷰 효과나 부작용이나 좀 더 실전에도 활용될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오래 맞았죠 원장님 아니 날씬한데 뭘 그렇게 또 날씬한 사람 많이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나 그거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들이 일단은 처음에 분명히 싹센다 회사에서 왔을 때는 이거는 밤에 맞아야 된다 저랑 원장님이랑 밤에 맞았던 것 같은데 밤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0.6, 1.2, 1.8 계속해서 3.0까지 올려라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한 달에 4통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가서 두세 통에 이거 너무 부담이 큰데 이게 무슨 수술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막 알아봤더니 그거는 결국 제약회사에 어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한 어떤 상술이었다 프로그램 만들어진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이제 원리라든지 이런 걸 서칭해봤더니 싹센다는 물어봤어요 그럼 왜 밤에 맞냐 내가 찾아봤더니 이게 보통 맞으면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공복감이 많이 가고 포만감이 많이 오고 그게 좋으면 잘 때 맞으면 잘 때 맞고 나면 10시간 잔 사람은 효과 못 볼 거 아니냐 그리고 눈 뜨고 나서 3시간은 입맛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맞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 답변이 돌아온 답변은 아 이게 용량을 좀 많이 맞다 보면 미식거릴 수가 있어서 맞아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미식거릴 정도로 안 맞으면 되지 그 미식거릴 것 때문에 아까운 약을 주사를 맞고 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량을 올려놓고 아마 이거 지금도 아침에 안 맞고 저녁에 맞는 분 많을 거야 밤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 전에 맞아야 된다고 언제들한테 막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니 그러면 잠자는 동안 식욕 억제 효과를 많이 받네 저한테 이러셔가지고 제가 어 그럼 그런 건데 이상해서 바로 오전에 맞았더니 식욕 억제가 잘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자고 일어나도 약간 억제가 되거든요 유지가 돼서 근데 원장님 말이 맞는 거죠 자는 동안 식욕 억제를 잘했어 아니 일단 임상은 백마일 필요 없어 백문이 불혈견이에요 해보는 게 최고야 제 인생의 모토가 무조건 해보고 무조건 보고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다 맞아요 완전히 엄청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그걸 책에서 본 지식이랑 그럼 운전을 책으로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머 어머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전에 맞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은 한 1.2는 안 넘어가도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올라가내려고 하는데 0.6 한 70%는 0.6에서 해결되고 올라가 봐야 1.2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더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도 활용하지만 이건 좋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전 제약회사 약을 잘 안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좋으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 드럭 먹거나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살 빼는 분들이 다른 약 쓰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근데 어떤 싹센다 동영상 보니까 뭐 다른 비만 약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있더라고 제가 아는 선생님인데 아 뭐 네 있으시죠 아 제가 보고 아 저거 알고 하신 얘기인지 안 해보고 그냥 하신 얘기인지 좀 그랬어요 뭐 다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부작용은 제일 큰 게 이제 미식거림이랑 복통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복통이랑 미식거림은 저용량으로 쓰면 괜찮았는데 고용량으로 쓰면 오죠 당연히 근데 저용량은 0.6으로 써도 그런 사람은 0.3으로 쓰면 좀 낫더라고요 맞아요 이 다이어를 조금 덜 돌리시면 돼요 덜 돌리고 근데 간혹 진짜 5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유난히도 이거를 하면은 속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못하는 거지 안 맞으시는 거죠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안 맞는 거고 아마 최장에 민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혹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 갑상선에 뭐 암이 암 중에서도 되게 드문 수질암이 있는 사람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갑상선 혹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못 쓰는 거는 겁나 할 필요는 없고요 체중 감소 정도는 이게 좋은 거는 사람의 피빡 얼굴이 좀 막 이렇게 피폐해지지 않고 이게 홀쭉이 되고 홀쭉이 되고 피폐해지지 않고 되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체중이 빠지고 요요도 굉장히 덜하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게 살을 빠지게 하는 약인 건 확실해요 다른가 봐요 다른 약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너무 안 좋죠 빈맥 오고 자만 오고 느낌도 안 좋고 모든 사람의 부교감이 항진이 돼야 되는데 교감을 항진시키니까 밥맛이 없는 거지 부교감이 사람 긴장되니까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전투상태 긴장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였나요? 무슨 월남전 출전한 것도 아닌데 계속 사람을 긴장상태로 만드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 예민해지고 맞아요 예민해져요 근육량도 줄고 어깨도 잘 뭉치고 이런 게 오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딱 끊는 순간 리바운드가 큰데 엄청나죠 요요가 큰데 이건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요가 없다 요요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지금 체중 빼신 분들 보면 거의 10kg, 15kg 이렇게 뺀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의 그래도 조금 관리 안 하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거의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요가 그리고 제가 보니까 렙틴 수치를 검사하신 분들을 보니까 렙틴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아요 렙틴이 막 50 40, 50, 80 이렇게 100까지 나오는 분들은 효과가 진짜 드라마틱해요 좋아질 게 많으신 거구나 렙틴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렙틴 수치를 진짜 해보시면 높은 사람은 효과가 있는데 렙틴이 안 높은 사람은 효과가 조금 더디죠 그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렙틴 수치가 정상인데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난 이상한가 봐 렙틴이 정상인데도 통통하고 렙틴이 정상인데도 주사를 맞춰도 효과가 있어 아니 원장님 체형이신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도 빠지고 근육이 많아지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체질적으로 원장님이 홀쭉이 체질은 아니신가 봐 원래 권력이 컸어요 어깨도 넓고 원래 체형 자체가 이렇게 좀 있으시고 안에 근육도 많이 숨어 계시고 지금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안 홀쭉이가 내가 괜찮죠 저는 괜찮은 상관없어요 저는 사는데 행복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허리 둘러야 두꺼울수록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고 진짜 날씬한데 밑체중인데 이게 살 빠진다고 해서 살을 더 빼려고 하는 분들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르죠 그거는 탁센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다이어트를 해도 좀 많이 통통하신 분들은 확 잘 빠지세요 빠질 게 많으니까 이건 많이 체중이 나오고 대사증후군, 인슐린 정상, 중성지방 높고 지방관이 있고 당뇨 전단계 있고 아니면 당뇨가 있고 이런 분들이 살이 너무 잘 빠져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바뀔 정도로 살이 잘 빠지니까 정말 이거는 그쪽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많아 이거를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식이요억제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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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그냥 이것만 맞고 똑같이 그냥 아이스크림 퍼 먹고 저녁에 막 라면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는 식이요법을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0까지 올려서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키토제닉하고 간헐적 단식하면서 맞았을 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낳는데 맞아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안 하고 이거 막 올리는 분들 있으면 당장 저희 그 삼지새끼가 내 몸을 망친다 그거랑 그 편이랑 아 네네네 그 다음에 저탄고지에 대한 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들어보시고 그걸 하시면서 하셔야 돼 이게 그리고 회사에서 저도 미팅할 때 내성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 올려도 올리면 내성 생기는 것 같은데 올려서 오래 맞으면 아니야 많이 안 올봐서 모르겠는데 네 조금 약발이 떨어질 수도 있죠 약발이 조금 떨어져요 이 식욕 이거 약발이 식욕 약발이 떨어져는데 랩틴 떨어지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내 안에서 작용되는 건 그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이 다이어트의 목표는 인슐린을 낮춰가지고 인슐린을 낮추고 랩틴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고 설탕 안 먹어야 되고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공복기간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키토제닉 식사가 좋고 간헐적 단식이 좋고 그래서 키토간단 제가 만든 말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을 해야 싹센다와는 방향이 맞는 건데 이걸 안 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건 힘들다 그러면 하루에 한 끼 반이나 하루에 두 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삼지 새끼 이 나쁜 새끼를 다 먹고 그것도 좋은 걸로 먹는 게 아니라 삼지 새끼만 해도 나쁜 새끼인데 거기다가 이제 막 중간에 과자 먹고 뭐 먹고 자기는 일부러 이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원래 먹던 대로 그대로 먹으면서 주사비 맞을 때 뭐라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설명 안 해주고 이제 아까운 주사비만 날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계속 사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식이와 같이 하면 식이와 안 할 때랑 할 때랑 차이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요 그 식이 안 하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나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뭐 3개월은 해보셔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다른 데서는 근데 3개월까지 안 해도 돼 한 달만 해도 3,4kg, 5kg씩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10kg까지도 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키토제닉이랑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식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리고 간헐적 단식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합치면 우리 샹글레아 다이어트 우리 먹기 전에 지방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우리 엠피티메이크 아 엠피티메이크 그 다음에 십오징크 십오징크는 인슐린 저항성도 가라앉히고 거기 이제 엠시티오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더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그런 걸 먹으면서 주사 먹으면서 저처럼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얘기를 병원에서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뉴스에도 보면은 그냥 처방전 이게 그냥 밖에서 그냥 막 돌아다녀가지고 뭐 밖에서 막 그냥 사고 막 어둠의 루트를 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설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성분이 똑같지만 빅토자로 처방 받으시면 비용적으로 혜택이 되니까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이형 당뇨가 있는 분들은 빅토자로 처방을 받으시면 돼요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성분이 완전 똑같으니까 근데 이형 당뇨에 있는 분들만 처방이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빅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근데 그거 빅토자를 맞으신 분들은 인슐린 높이는 당뇨약을 안 드시고 네 인슐린 낮추는 당뇨약만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나 네 네 네 뭐 설펀닐류루아나 뭐 이런 인슐린 높이는 약을 끊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그 병원에 얘기하든지 해서 당뇨약을 다 인슐린 떨어뜨리는 약으로 바꿔야 돼요 음 높게 하는 걸 없애는 거 네 네 뭐 많아요 디피피포트 피에오글리타존 뭐 자디앙 뭐 슈글렛 이런 약 같은 종류 자디앙 네 메포민 뭐 이런 것들 다 떨어뜨리는 약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향이 하나로 맞아야 되는데 어느 건 올리고 아 네 네 네 어떤 건 떨어뜨리고 올리는 건 떨어뜨리면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거 잘 구분하셔야겠다 드시는 거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바꿔도 엄청난 효과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영당뇨인 분들은 근데 이영당뇨인 분들은 이게 조금 힘들면 병원에 가서 이런 거를 좀 처방을 아니 그러니까 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엄청 피곤하고 뭐 막 잠도 잘 안 오고 막 저 기분도 우울하고 막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먼저 치료해야지 살이 빠진다고 살이 나중에 이걸 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아니요 저는 근데 그래도 살 빼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 맞아 그런 분들 진짜 많이 왔어요 여성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목숨이야 목숨 네 이 우선이 제일 우선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미모를 지켜야 된다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설득을 해서 부심 피로 갑상선 대상 문제 뭐 도파민 세로토닌 문제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교정을 해야 이분이 간헐적 단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키토진액도 할 수가 있어 이게 안 되면 그냥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못해요 도저히 못해 못해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막 도파민 세로토닌 떨어져 있으면 저녁에는 술 땡기지 뭐 달달하고 땡기지 공복감 푹푹 오지 뭐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나온 게 FMD 그 뭐야 패스팅 흉내내는 공복 흉내내는 다이어트가 그거잖아요 아 네 얼마 전에 그분들은 그런 거를 좀 활용하면 좀 좋겠네 잠시는 그런 걸 활용하면 흉내라도 그러니까 공복을 흉내내는 간헐적 단식을 흉내내는 그 식단 프랑스 사람이 한 거 네 사실 그거는 별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서 뭐하기 정통으로 하게 만들면 되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재활성의 어떤 프로그램 같아 근데 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몸에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절당이 올 수 있는 문제들 부심 피로나 뭐 무슨 세로토닌 도파민 문제라든지 이런 갑상선 문제라든지 미토컨드리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학적으로 교정을 하고 심한 게 있으면 안심하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럼 교정하고 하시면 싹센다 효과를 엄청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진짜 명약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엄청 명약이에요 써보시고 날씬한데 써보시고 느낀 점이나 이런 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시지만 제가 막 이렇게 뚱뚱한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 되게 엄청 엄청 조금 더 날씬해지셨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이전에도 뚱뚱한 편이 아닌데 어떻게 더 살을 빼셨냐 허리가 허리가 잘록해졌다? 네 허리 잘록해지고 근데 얼굴이 보기 싫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앞에서 얼굴이 빠진 얼굴이 아닌데 그렇죠 원장님 저 맨날 보셨잖아요 근데 몸은 이렇게 제가 물론 운동도 하지마서도 요즘에 운동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아 요즘에 좀 덜한데 아침 저녁은 내 집에서 해요 이제 스트레칭은 근데 하여간 크게 막 그런 운동의 그런 논낮이가 없고 이 삭센다를 꾸준히 맞았는데 어 되게 많이 빠졌어 많이는 아니죠 한계가 있지만 빠져요 이 보통 체중 보통보다 좀 덜 나가는 분들도 삭센다를 하시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진짜 정답이 몸의 기초적인 대사가 좀 되고 저는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기초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키토제닉 키토간단 키토제닉 식사 간헐적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서 어떤 뭐 구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그거까지 하면 진짜 잘 빠져요 이거 하면서 이거 맞으면 살이 안 빠진 외계인이에요 진짜 제가 진짜 아 맘먹고 나 이 살 좀 빼야겠다 하면은 여기다 운동을 추가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를 하는데 안 빠진다는 분은 분명히 어디서 뭔가 다른 거 잘못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다 나와 뒤집으면 다 나오네 다 나오는데 맨날 효과는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바나나 드시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냥 싹센다를 리뷰하는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이야기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싹센다 잘못 쓴 사람 있으면 이거 좀 보내줘서 들으라 그러고 그럼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들도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던데 이런 거 아니면 따님이나 네 아니면 동료나 네 싹센다 뭐 아 막 써봤어 근데 별 효과가 없어 이런 분들 다 잘못한 거거든요 맞아요 다 잘못한 거예요 그분들 랩틴 검사 해봐가지고 높으면 효과 굉장히 좋고 네 아침에 맞았는지 잘 때 맞았는지 맞아요 뭐 키토제닉 했는지 간헐적 단식 뭐 했는지 뭐 그냥 아무거나 먹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만성피료 문제가 심해가지고 심해져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만 체크해보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주사제 싸지 않아요 이 하나를 쓰시더라도 효과를 훨씬 좋게 쓰실 수 있는 방법들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네 여러분들 잘 숙지해서 이거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다 체험에서 나온 거니까 네 체험입니다 체험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네 체험을 전달해드리니까 잘 좋은 효과 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 여름은 핫하게 보내세요 네 네 네 회원님의 핫하게 보내세요 눈 감으면 넌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여기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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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